안녕하세요. 친구들, 이꼴미술 퍼플쌤이에요. 오늘은 재미있는 해파리 놀이 미술을 알려줄거에요. 자, 일단 요것 먼저 보실까요? 짠, 짠 선생님이 실수로 다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조금 꼴뚜기처럼 되기는 했지만 물속에서 유유하게 헤엄치는 해파리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죠? 두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줄게요. 그리고 미술을 도와주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하는 친구들 다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구성해봤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재료는 가위, 실, 오늘도 약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 비닐, 생선가게라던지 시장에서 요즘 담아주는 비닐인데요. 아주 흔한 비닐이죠? 집에서 만약 이 비닐을 못찾았다면 노란비닐이나 다른 색깔비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병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즐겨 먹는 BTS 커피랍니다. 이런 커피병에 껍데기를 벗겨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병은 다 해소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고춧가루병이라든지 견과류병, 여러가지 투명한 플라스틱병이나 유리병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 하나 비워서 재활용으로 해줘도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이 비닐을 이미 선생님이 많이 썼어요. 비닐을 자를 건데요. 꼭 뭐 동그랗게 자르거나 어떤 모양이 정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자를 거예요. 적당하게 자른다는 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영상으로는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자, 손바닥을 봤을 때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그리고 병이 작다면 나중에 다리를 짧게 잘라주면 돼요. 두 개에서 이런 건 이제 해파리의 머리 동그란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잡고 실로 묶어주는데 실이 색깔이 너무 튀면 나중에 해파리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처음에는 실로 살살 감아주세요. 너무 꽉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이 동그란 부분에 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여유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벌려보면 여기에 조금의 틈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약병이 여러 가지로 열릴 하죠. 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넣어서 어느 정도 머리에 물이 들어간 동그란 느낌이 들었을 때 실로 다시 한 번 꽉 묶어줄 거예요. 이것도 물 한 방울 세지 않을 정도로 꽉 묶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실로 다시 묶어줄게요. 예전에 우리 다섯 살, 여섯 살 반 친구들이 이 만들기를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집에서 이거를 만들 수 없는 3, 4세들은 어머님들이 만들어주시고 5, 6세부터는 도와주시고 7, 8세부터는 아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을 묶는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죠. 3, 4세의 아기들은 어머님들이 다 해서 놀잇감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사주는 장난감보다는 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머리에 물이 조금 들어간 약간 제기 모양과 닮았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잘라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리를 먼저 자르고 물을 넣으려고 하면 잘 들어가지 않고 구멍도 찾기가 힘들고 나중에 다시 묶어주기도 힘들어요. 미술학원에서 친구들한테 미술시켜주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 주의해서 순서를 정해주세요. 자, 여러 겹 한꺼번에 잘랐고요. 이런 부분은 넓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좁게도 있지만 대충 자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이런 좁은 병이나 작은 병이 있다면 여기서 다리를 조금만 더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넓은 병이 있다면 이 정도도 적당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조금 다리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세 병을 꺼냈어요. 먼저 머리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꾸로 넣어줍니다. 무거우니까 그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자,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뚜껑을 꼭 닫아주고 이렇게 해파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조금만 빼볼게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짠짠!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미술학원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많은 재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대를 가지고 조금 더 꾸미는 걸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색깔 빨대가 있으시다면 색깔 빨대를 잘라 주시고요. 색깔 빨대는 없어도 또 이런 요구르트 빨대 이런 건 집에 다 있으시죠? 없으면 동네에서 만나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조금 얻을 수 있겠죠. 빨대는 가위로 굉장히 쉽게 잘라지기 때문에 이 작업은 손만 조심하면 아이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해파리만 있을 때보다 빨대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더 신비로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시트지가 있다면 시트지로 꾸며줄 수도 있고요.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응용하는 건 무한대예요. 하지만 집에는 미술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코로나로 집에서 아이들과 힘들어하는 어머님들을 위한 미술 놀이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 있는 것들로만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몇 번 흔들고 끝난다 이러면 너무 아쉽죠? 아이들에게 미술 지도는 항상 그 이상의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해파리의 이름은 뭘까? 어디서 왔을까? 왜 여기에 갇혔을까? 얘는 지금 여기 갇혀서 행복한 걸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친구들과 가족을 찾아 떠나고 싶은 걸까? 넌 여기서 이 아이를 꺼내서 어디로 보내주고 싶니? 얘는 지금 뭐 가족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혼자 모험을 떠난 걸까? 이런 엉뚱한 제안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얘는 해파리가 아닌 외계인이 아닐까? 외계인인데 해파리인 척하고 우리 지구 바다에 들어와서 침공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어머님들이 던져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꼴미술학원에서는 항상 그런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주실 것인지 우리는 항상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고 엄마들도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이 알갱이들은 그럼 무엇일까? 얘의 알일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모양은 작지만 찾아와서 해파리를 공격하는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이야기를 꺼내주면 여기서부터 친구들은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상상밖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는 걸 보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웃기도 하고 정말 많이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만들기를 그냥 손만 움직이는 만들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토론 어머님들 유대인 교육도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질문해주시고 예상밖의 제안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끌어내주시고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주시면 어머님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아이 혼자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생각지도 않았을 일을 아이가 계속해서 줄줄이 얘기한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해요. 오늘도 퍼플생과 재미있는 미술놀이 어떠셨어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